헌법 제12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경제 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개념 같은 거 다 보실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일단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2항 농업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지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 유전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는데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허용되죠 자 금지되는 게 X 그러면 선생님 경제 유전의 원칙 헌법은 부재 지지로 인하여 약이 되는 농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제 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미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원칙으로 소작제도를 금지하므로 법률로서도 소작제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경제 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투적 농지 소유를 막고 식량 자극을 위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밭갈 경자죠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원칙 이게 경제 유전의 원칙이고 그럼 소작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게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재 지지주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농지의 소작제도가 있을 때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고 농토를 소작인에 경작시키고 소작료를 받아 생활하던 지주를 이제 부재 지주로 개념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유전 원칙의 완화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이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년 505하고 헌법에서 처음으로 농지의 위탁 경영과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경제 유전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인데 예외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겠죠 그래서 농지의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 제도로 인하여 경제 유전의 원칙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농업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저럴 때 한해서 법률이 장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저렇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헌법 제 122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 종문 한번 같이 보실게요 국토의 이용 개발과 토지 소유권의 제한 특히 토지 소유권 이게 굉장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래요? 이 토지 공개념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조명이라든지 필요하면 계속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계속 공급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는 이런 재화들하고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필요하면 공장에서 계속 공장 돌려서 찍어내면 되는데 마스크 요즘에 굉장히 필요한데 그럼 공장 24시간 돌려서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렇게 무한 공급할 수 없다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다른 재화들하고 가장 커다란 문제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니 이런 문제들이 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그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를 이렇게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토지 공개념 국토의 이용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공개념과 그 제도화가 사회에 문제화된 적이 있고 지금도 문제화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라면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이든 그것이 가지는 기능 적성 또는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아니되며 이를 위해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관념 내지 원칙을 말한다 이건 이제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약간 이제 추상적으로 규정돼서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한번 볼게요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들이 있는데 이러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이제 유한한 자원이라는 그래서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로서 국토기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바탕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가져오죠 굉장히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헨리 조지, 조지스트라고 막 그 명칭, 네이밍을 해서 막 그 비판을 하거나 반격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 보죠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창출되는 부의 그러니까 진보라는 기술의 어떤 발전, 기술의 진보로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가 그걸 다루는 책이 이거예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창출되는 부가 상당 부분이 경제적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와 독점사업자에게 옮겨지는데 바로 이 불로소득의 집중이 가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헨리 조지가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 대부분 지주의 노력이 아닌 국가나 사회의 사회, 경제 구조의 영향 특히 영향에 의한 것이다 만약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그대로 두면 투기가 만연해지고 빈부격차는 심화하며 생산활동은 활력을 잃게 되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여기에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이 같은 일들을 헨리 조지는 대단히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서 부정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그는 지대 조세제를 시행해서 토지의 불로소득인 지대를 모두 조세로 환수하자고 굉장히 과격하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진보와 빈곤에서 그는 토지세를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가 토지의 가치에 특히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저 토지를 소유했던 명분만으로 지주들이 불로소득을 사유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통하여 토지 투기 유인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을 국민들이 하고 소유는 공유로 하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사용과 소유를 나눠서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토지라는 재화 자체가 굉장히 무한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한된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토지 투기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효과적인 사용 사용만을 국민에게 주는 이런 걸로 해서 촉진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증명했는데 이 진보와 빈곤에서 얘기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라는 재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공개념이란 제도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토지라는 자원의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이 자유롭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면 실로 부득이 자 이거 헌법재판소가 말한 거예요 한 것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 토지라는 생산이 자유롭지 않은 토지라는 재화의 어떤 특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권 제한의 특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어쩌저쩌고 그러면서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으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찰되는 이런 특성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자가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이런 토지재산권의 어떤 특성을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헌법 122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